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형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7학년도 9월 모평 나영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6 곱하기 8의 3분의 1승의 값을 구하래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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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간단한 문제네요. 우리가 건들만한 건 뭐밖에 없고요. 8의 3분의 1승밖에 없잖아. 그럼 얘를 계산을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. 6 곱하기 8의 3분의 1승으로 나와 있고요. 그럼 건들만한 게 8이 있잖아요. 8. 8은 2의 몇 제곱이야? 3제곱이잖아. 2의 3승. 그럼 2의 3승의 3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. 이런 지수, 지수골의 거듭제곱이 돼 있을 때는 얘네 두 개를 뭐하면 돼요? 곱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의 몇 승이 되겠어? 2의 1승이 되겠죠. 1은 쓸 필요 있어요? 없어요? 쓸 필요 없는 거잖아. 그럼 6 곱하기 2니까 정답은 12가 되겠네요. 이거 어려운 거예요? 쉬운 거예요. 여러분들 반기계적으로 풀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. 정답은 얼마예요? 12가 된다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